어허 에헛 에헛 에헷 에 1700 아 plast 그럼 그럼 포비아 여기서 뭘 implic어 아하 나는 나는 그네 근데 빡치지말고 빨리 오오오오오! 알았어 알았어 나는 그넷타고 있어 그럼 그넷 그만 타고 빨리 일이나 해야 Philip 나 오늘 무슨 장난꾼ARONI를 찍어 너는 그날 타는 게 더 재밌단 말이야 크롱 그날 타는 게 더 재밌다는 뭐냐 크롱 야 크롱 너나 쓰러지면 뭘 하라고? 크롱? 뭐 어쩌냐 크롱 그러면 뽀비가 뭐 어쩌니 뿅뿅뿅 뽀로래 님들 뽀로님 등장 뽀로로 크롱이 계속 아니 장난감이 뭐 없다고 이러는데 자꾸 크롱 자꾸 뭐 아니 포비가 계속 얼쩡절쩡걸린다 크롱 얼쩡절쩡 야 너랑 그런 거 안 믿어 아무튼 나한테 밀어주라 크롱 오 알았어 아무튼 아무튼 내가 장난감 준비한 거 있어 따라와 크롱 무슨 장난감 봐 뭐야 따라더라 아 뭐야 우리 다 넘어졌잖아 그럼 액체로부 노래를 안 한다 그럼 난 아무튼 아니 Tabii 그러면 야 어우 어금쑤빠야 오오오 오 나 쏘졌다 어금쑤빠 뭐야 저거 야! 오 패티님 던장 그럼 패티 오늘 무슨 장르감이냐? 뽀드루 난 준비해봤지 야 무슨 장르감이라면 빨리 최강의 딱지다 그럼 최강의 딱지는 뭐냐 그럼? 최강의 딱지? 보여줄게 자 까까 헐 이거 뭐야 그놈 와 이거 이거 우리보다 짱쓰라 오 이거 맞으면 죽을거 같은데 나 우린 주인공인가 죽을지 않더라 까까 어후 친구들 죽을단 말이야 하지마 까까 아무튼 빨리 오이 오 이거 진짜 아프다 야 우리는 그래도 죽을지 않네 야 그래도 죽을 수도 있잖아 야 이거 최강의 딱지는 이걸 어때? 이거 짱쓰지 야 우리 우리집 일어나 무너지면 어떡해 맞다 그럼 어 그러게? 그럼 그러면 이거 티라놈스라우스 빠르게 클 수 있겠다 그럼 아 야 야 그런 쫑 그런 딱지는 없지 얘 야 그래도 이거 최연성님이 이거 딱지 대박 놀랄대 그럼 최연성 최연성님은 진짜 노애냐 까요 이러면 이 최연성님한테 공격 공 공격을 다년되지 푸 까악 까악 흠흠 크놈 아휴 진짜 어 어 오늘 크놈을 맞은거 아니 야 아 어 미안 미미미안 어 딱지 하나 더 있는데 따단 오 이거 짱이네 와 아이고 이거 한꺼번에 늘냐 진짜 이거 한꺼번에 늘냐 이렇게 세진게 했나봐 와 와우 크롱 크롱 이제 알 나이를 알려줄때가 왔다 크롱 나이를 알려줄때가 크롱 나이를 알려줄때가 왔다 크롱 아 던졌다 크롱 야 우리 가서 공료일이나 할래? 지금 공료일 할시간 아니에요 오 아무튼 그 다음에 이거 크롱 한번 맞아봐 그럼 아따 크롱 제강에 따치 따가 그럼 치은숙님 손잡아도 이거 이거 카메라 쓰러지네 야 하지마 그럼 할거다 그럼 안쓰어지네 카메라 쓰네 따가 세게 크 그럼 더 세게 아 내다 크롱 야 야 계속 이런걸 하지마 그럼 알았다 크롱 아무튼 크롱이가 치경이 딱지않아 페티를 꼭 그럴 수가 있다 크롱 방금 뭐라고 그랬어 크롱 나 아무것도 안했다 야 야 오잇 나 한분 맞아줘야되겠다 야 패티 나는 덤벼 그래 이 우주간에 장사님을 잡아서 오 아 장사님이나 진짜 크롱 크롱 우리는 왜 응 뽀비 왜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친구다며 맞을수 해지 어 어 그건 말해줄게 니가 좋아 널 좋아해서 그래 예 예 야 그런걸 말해주시면 어떡해 어잇 에이치 한대 더 맞이 에이치 야 니가 상대할수 있겠어 오오 아니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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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패티야 어 미안해 오 아니 빨리 이딱지 아 화장실 괜찮 화장실 어차피 오 예이 착용했다 딱지 오 자 간다 얍 오 야 뽀드라 문에 빠졌다 오잇 다 문에 오 야 이거 내가 공격하 다 다 진짜 진짜 딱지 너무 세다 오 이 이정도 딱지는 뭐 어때 딱정 이 정도 딱지는 뭐 따가 까 오 야 그러니까 패티 공격할 수는 없잖아 야 이 까 오빠라 유치워버스까지 간대 어 나는 그대는 넘어지지 않는 오 까 까 아 세번 맞았다 세번 세번 얍 오 그럼 나도 같이 패티랑 공격했다 오 오 오 아 패티 좀 때리지마 맞다 그래 패티 너무하다 오 야 패티 뭐하려고 야 야 친구들 그럼 그럼 때리지마 그럼 내가 더 많이 맞았다 그럼 야 뭐가 물 때리루루루루 때리루루루 뿌 그럼 그럼 내가 복사에만 와 자 이거 치우고 오늘 패티만 등장할거야 아 미안해 패티 같이 등장하게 해줘 이 체력이 딱지는 날 못 등장하려고 인사 어 인사라면 나도 뽀빈니 야 크 그럼 뵐까 그럼 난 뽀를 옆자리 했을꺼라 그래 그럼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오늘은 딱 최강의 딱지 세상에 이런 딱지가 있다니 이런 제목이라구요 그러면 구독과 야 아직도 그런 선생님 말이 아냐 알았어 자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롤러 롤러 구독 좋아요 채리 좋아요 구독